그들이야! 우리 부모님! 학교에 왔어! 그들을 막지마! 발 치워! 이지하다 깠는데! 우와! 숙제 너무 많아! 숙제하는데 문제 있니, 아가? 도와줄게! 이게 도와준 거예요? F라고요! 안돼! 미안! 안녕, 아가! 데이브, 앉아! 너희 부모님이 대학에 다시 다니기로 결정하셨어! 받아라! 아빠? 이게 뭐예요? 나 아니야! 아가! 멜라리 씨! 교장실에 부모님 불러와요! 당장! 당신의 딸이 교실에서 태도가 나빠요! 당신 손자한테 침을 뱉었어요! 뭐요? 넌 우리 가문의 수치야! 멜라니, 외출 금지야? 집 가자! 아빠! 도와줘! 웨이트 너무 무거워! 아무도 내 아들을 못 비웃지! 됐다! 이건 평생 할 수도 있겠어! 이 무거운 것도! 응? 네 엄마까지! 응! 난 야수다! 자기! 자기! 과했어! 얼음 찜질하자! 좀 참아! 내 영웅! 그래! 내 화장 비법을 알려주지! 응? 이게 바로 매일 예쁜 비결이야! 어? 안녕! 외톨이! 나 외톨이가 아닌데! 거기! 얘들아! 우와! 우리 캠퍼스의 킹커야! 자기? 아! 유명해지는 방법 알겠다! 이제! 나도 섹시해! 데이브! 오지마! 왜? 너 망했네! 자기! 받아! 이게 뭐야? 어? 쇼핑리스트? 알겠어! 이게 뭐지? 컨닝페이퍼? 1인에! 어? 실수가 맞네? 뭐야? 버거? 누가 버거를 더했지? 제발요! 음! 그래! 제가 사드리죠! 펀치 하나 더! 예! 안타깝군! 데이브! 엄마! 나 맞았어요! 누가 그랬어? 내가 혼쭐 내주지! 봐! 브루스리야! 어디? 어디? 막다운! 잘했어요! 엄마! 이 트로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야! 내 발! 아야! 내 중! 좀 쉬어야겠어! 예! 이건 내 거야! 멜라니씨! 이리 와요! 얼른! 실험 진행해봐요! 난 화학이 좋아! 이건 여기로! 이건 여기! 이거 조금해! 짜잔! 여기 맛있는 스프야! 우와! 맛볼래요! 오! 아스파트 좋지! 완벽해요! A입니다! 아스파트 좋지! 아스파트 좋지! 아스파트 좋지! 아스파트 좋지! 아스파트 좋지! 아스파트 좋지! 안 돼! 나도 해볼래! 화학 트릭을 보여주지! 어? 이건 아닌데! 하지마요! 제발! 섞어요! 샤넬 넘버 5 같네! 파여! 버플씨! 이거 싫어 F마이너스야 거기 작은 데이브 락커에 앉는 건 어때? 거기 얘들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허 아빠 빼 락커로 들어가라 어? 자기 친구 만드는 중이야? 아니 살려줘 학생들 문단 4를 보세요 와 저 늙은이 아직도 노트북 말고 교과서 쓰네 웃지마 데이브 아빠 새 노트북이 얼마인 줄 알아? 새 챕터를 프린트했어요 버플씨 뭐가 문제지? 완전 내 이상형 꽃이랑 입냄새 제거까지 사례 들렸다 거기 예쁘니 데이트할래? 엄마? 아빠? 뭐야? 키스해 이상한 날이야 고맙네 다 망쳤어요 물이 어디서 오는 거지? 그만둬 멜라니 멜라니 너 열 있어 학교 쉬어라 오늘은 내가 대신 갈게 이 펜이 안되네 옛날 학교 방식으로 술을 놓는 수밖에 제출하세요 여기요 내 자수가 A플러스였으면 아빠? 엄마 수업 시작이에요 오는 거야? 먼저 가 금방 갈게 모두 어딨지? 이상하다 쌤도 없고 무슨 일이지? 엄마 아빠 뭐야? 내 아기 때 사진? 귀엽지 않아? 저 왔어요 뭐지? 이 소린 뭐야? 엄마 아빠 주중에 파티란다고? 분위기 망치지마 데이브 충분해 이거 다 취소야 내 청소기? 그래 됐어 잘못 뽑았어 이제 끝이야 파티 끝 모두 집 가요 모두 어디 가? 잠깐 모두 나가요 엄마 아빠 잠깐 뭘 잘못했는지 알죠? 음악? 장난하나 어떻게 다 다시 돌아왔지? 내가 뭘 놓쳤지? 나가 여기서 파틴 끝이야 모두 안녕 용돈 뺏을 거예요 중간고사예요 엥? 답을 모르겠어 거기 데이브 엄마 좀 보여줘라 안돼요 엄마 잠깐 새 아이폰 사줘요 어떻게 생각해 자기? 시간이 없어 알겠다고 해야 돼 여기 새 아이폰 우와 여기 답이요 A 그리고 B 다음 T 데이브 우리 F 받았어 거래 종료야 이게 너랑 딱 맞겠네 이건 박수잖아 어쩌죠? 세계에서 가장 지루한 수업이라 모두가 졸고 있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엄마 아빠 있어요 집에 혼자 봐 이제 하고 싶은 건 다 알 수 있지 체크메이트 할머니 백레벨 끝났고 가자 어? 배로 올렸어 좋은 아침 잠 못 잤어 아들? 어? 발렌타인데이 귀엽다 이거 자기 거야? 아니 안녕 안녕 내 사랑 뭐야 내가 처리하지 처리했어? 처리했어? 응 너 F래 컨딩 안 돼? 네 폰은 내 주머니에 넣지 예 내 바지 주머니 고마워요 36 나누기 6이 뭐지? 생각해 당신 믿어요 아빠 제발 그래 답은 0이야 기회는 없어요 안 돼 6 예 최고예요 천재 여기 졸업장 축하해요 우리가 해냈어 이제 우린 똑똑한 집안이야 대학 다니는 부모님 좋았나요? 그렇다면 댓글 달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같은 수업을 듣고 싶은지 아닌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두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셔서 우후의 재밌는 새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